Q. 구자옥 Q. 구자옥 Q. 구자옥 반면에 갈길 바보는 SSD 랜더스 입장에서는 발등이 좀 불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 정도 느낌의 이 정도 흐름의 경기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경기로 갔어야 되는데 잡아당깁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워닝 트랙 앞에서 한유석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비기닝을 만들었던 삼성 라이온즈 더블스코어의 경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SSD 랜더스피드입니다 SSD 랜더스피드